이번에는 렌더링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후보정까지 해볼게요 우선 이 아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배경도 단순하고 후보정을 디테일하게 할게 좀 크게 없어서 간단하게 렌더링을 할 건데요 P&G 시퀀스로 뽑기 전에 렌더링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12를 눌러서 한 장만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렌더링을 해보니까 이 앞머리 이 부분이 흰 부분 보이는 게 씬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살짝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이팅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보이는 거는 후보정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 메테리얼만 살짝 수정을 할게요 끄고 이 끝부분은 좀 많이 날카로워서 이렇게 하얀 라인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살짝 강도를 약하게 해서 해볼게요 아예 너무 많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렌더링 중간에 멈추는 방법은 esc 그리고 없애주고요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렌더 렌더 프로퍼티스로 가서요 사이클, GPU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렌더링은 1024로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한 2, 5, 6 정도로 낮춰도 충분하더라고요 디노이즈 아래 서랍 열어서 유즈, 디노이즈 서랍 열어서 유즈, GPU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아웃풋 프로퍼티스에서 프레임 레인지 1부터 40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할 폴더 위치 지정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 블렌더 파일이 있는 폴더 안에 렌더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경로가 나오잖아요 경로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름이 됩니다 이미지들의 이름 PNG를 뽑을 거고요 다 문제 없다면 컨트롤 F12 눌러서 렌더링 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렌더링 끝났고요 한 장에 10초 정도 걸려서 한 400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경로에 잘 이미지가 저장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 이렇게 40장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애프터 이펙트 실행해 줄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로 열어 주었고요 옆에 프로젝트 창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아까 저장했던 이미지들이 있는 경로로 가지고 이미지 한 장 클릭해서 밑에 PNG 시퀀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인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4 프레임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우클릭 인터프릿 퍼티지 메인 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24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를 끌어다가 여기 컴포지션 아이콘에 딱 놓으면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세로형 이미지니까 옆으로 옮겨서 작업할게요 아래 창에서 우클릭 뉴 어드저스트 먼트 레이어 꺼내서 간단하게 기본 색보장 먼저 할게요 이펙트 창에서 커브 검색해 주신 다음에 커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살짝 밝게 해서 좀 또렷하게 대비를 주었고요 너무 어두워진다 하면 이 끝부분 더 잡고 위로 올려주세요 중간 부분 살짝 올려서 밝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 어드저스트 먼트 레이어에다가 다시 휴 세츄레이션 넣겠습니다 색조 자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채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 해보니까 이 파란색도 좀 예쁜 것 같은데요 전 실제로도 블렌더에서 작업을 메인 컬러를 잡고 했더라도 애프터 이펙트에서 후보장을 하다 보면 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꿀 때 많습니다 그냥 그때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요 뭔가 이렇게 하면 외계인스럽고 조금 특이한 모양 저는 살짝 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보라색 맨날 써서 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래 창에서 오클릭, 뉴, 솔리드 하나 꺼내주시고요 뭔가 색깔 톤 정리를 할 건데 하고 싶은 색깔로 다 넣어주시고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바꾼 다음에 알파벳 T 눌러서 오퍼시티를 한 20 정도로 낮출게요 이 친구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Ctrl-Shift-Y 하면 세팅 값이 나오고요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? 이 친구의 색깔을 변말이 이 친구의 색깔을 보기 때문에